CH-UWI 라옥박스 X 미니 PC는 소형 폼팩터에서 효율적인 컴퓨팅이 필요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작지만 강력한 장치입니다. 홈오피스, 멀티미디어 센터를 설정하든 휴대용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든 라옥박스 X는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인상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CH-UWI 라옥박스 X 미니 PC의 주요 기능 인텔셀러런 프로세서, CH-UWI 라옥박스 X의 핵심은 일상적인 컴퓨팅 작업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CPU인 인텔셀러런 프로세서입니다. 8GB DDR4램, 라옥박스 X에는 8GB DDR4램이 장착되어 있어 멀티태스킹에 충분한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하고, 작업간에 손쉽게 전환하고, 반응성 있는 컴퓨팅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256GB SSD 스토리지, 미니 PC에는 256GB SSD가 있어 시스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빠른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SSD는 빠른 부팅시간, 빠른 애플리케이션 로딩 및 원활한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4K UHD 출력, CHUWI 라옥박스 X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4K UHD 출력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미니 PC를 미디어 센터로 사용하든 생산성 작업에 사용하든 4K 기능은 놀라운 시각적 선명도와 디테일을 보장합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지원, 라옥박스 X는 듀얼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여 두 대의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데스크톱을 두 화면으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결론, CHUWI 라옥박스 X 미니 PC는 작은 패키지에 많은 성능을 담은 다재다능하고 강력한 장치입니다. 컴팩트한 워크스테이션, 미디어 센터 또는 휴대용 PC를 찾고 있던 라옥박스 X는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하드웨어, 4K UHD 지원 및 유연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